자 오늘 잔친날을 맞이해서 많은 하객 여러분들도 많이 오셨네요. 자 오늘 여러분 정자예자 여사님의 고기 아버님 고위연을 제가 진행을 해드렸고 이어서 우리 어머님까지 제가 책임을 지고 사회를 받게 된 개그맨 춘식아다님과의 개인적인 친분단결에서 오늘 제가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. 김정열이가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. 안녕하셨어요. 자 곧 식을 거행을 하고 오늘 축하 공연이 또 많이 준비되어 가수의 내용을 많이 나오는데 기대하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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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입장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사회분들이 고의를 받으면서 우리 주인공 네 분께서 이제 저쪽에서 입장을 하시겠습니다. 저쪽으로 가시죠. 무릎쪽으로.